한 번도 못 입고 장롱해 스키니진이 유행하기 바로 전이면 바지 크게 입는 게 그렇게 유행할 때는 아니었는데 스키니진 전에는 일자, 또 일자 전에는 부츠컷 부츠컷 드럼 스타일 바지였었는데 어쨌든 뭐 유행 타는 것보다 체형에 맞게 예쁘게 입는 게 좋아요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얘기가 있어요 심플 이즈 베스트 심플 심플 이즈 베스트 단순한 게 가장 최고인 거다 좋습니다 강희수 씨 격하게 다이어트 하겠다고 러닝머신 사놓고 손잡이에는 옷걸이에 건 옷 말리고 바닥엔 양말 쫙 펴서 말리는 용도로 써요 맞아요, 진짜 그래요 가을엔 어머니가 볕 잘되는 곳에 놓고 고추 말리죠 아, 근데 정말로 러닝머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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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